10분 뛰면 무조건 죽음 그럼 45초 왼쪽으로 40초 5초 5초 4초 위치 또치. 화이트 플래그? 사고는 안 당하는 게 제일 중요해 아 나 추월했는데 앞차 지랄났네 안 비켜줄 것 같은데 아 이거 망했다 이거 아 저도 망했어요 아 차 완전 틀어졌네 오른쪽 뒤타이어 너무 열받는데 차가 그립이 빠진다 조심히 타야겠는데 10분 남았습니다 이제 10초 뒤에 NSA님 오십니다 막아요 언냅 할 건데요 저 어 왜 안 돌아져 어 차 안 돌아져 대박 아예 안 돌아져 수리 안 한 건데 히히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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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 불가할 정도로 해서 갖고 왔네 와 이거 안 돌아져 안 돌아져 깽판치 각이 나오는구만 어허 진짜 GT4차 너무 작다 하하하 좌측에 2018년 정의 쟤 짐짐을 이기고 싶은데 쟤 짐짐한테 졌네 다른 분들도 네브레이스 연습 하실 거예요 리뷰 보시지 않을까요? 그냥 자도 될 것 같아요 랩을 원, 백세븐죽, 백세븐죽, 설탕. 보기 잘생겼어 이것이 바로 조법대전